하여튼 낮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정말 하늘을 향해 울고 싶을 때 죽겠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별거 아닌 거에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냥 복받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앞뒤 길이 안보여서 그럴 때도 있고 그럴 때 육바람으로 이겨내는 버릇을 하시면 큰돈인 되시는 거고요 그때 그냥 생으로 이겨내시면 의지력은 강한 분이 되실 수 있는데 도랑은 또 다른 문제예요 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바리세파들이 의지력은 더 무서운 사람들이죠 십계명 그거 다 지키시겠어요 진짜 지키고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힘으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돌려쓰는데 달인이 되세요 돌려쓰고 참나자리 성령자리 우리 애고가 우리 자아가 뭔가를 억지로 해결하시면 애고의 인내력 애고의 의지력 애고의 실천력은 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원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참나와 함께 일을 해 가고 싶으시면 연금술사가 되고 싶으시면 참나자리에 던져 넣어서 다시 한번 살려서 써야지 이거 못하시면 수행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수행하고 잠을 자는 것도 참나한테 맡겼다가 다시 꺼내 쓰는 그러니까 좀 복잡하시면 주무세요 차라리 3번 의식을 리셋 시켜서 다시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매 순간 참나자리에 바로 넣으세요 5분만 몰라 하고 내 이름도 모른다 놀이를 좀 하시면 리셋이 됩니다 잘 안 되는 거 마음이 꽉 지고 있어서 안 놀라고 하는데요 지금 나 뭐 괴롭다 하는 거 안 놀라 그래요 그럴 때는요 모든 수단을 동원하세요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이나 뭐 틀어 놓고라도요 잠깐이라도 애고가 조금 그 여유가 생길 때 몰라로 자꾸 해가지고 여기 가자 가자 해서 데리고 가야죠 다른 수가 없어요 여기 갔다 나오면요 여기 가 있으면 참나에 아무튼 귀 이야기만 하면 참나에서 육바람일이 나와서 애골 바꿔놔요 되나 안되나 보세요 분명히 바꿔놔요 시야를 넓게 해 놓고 마음을 진정시켜 놓고 남을 좀 더 여유 있게 바라보게 만들어주고 진실을 좀 더 수용하게 해 주고 육바람일의 각 덕목들이 나와요 조금 더 삶에 대해서 적극적이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정진 인력 거기서 보호시 지게 남한테 피해 돌 주고 싶게 남한테 부당한 피해 안 주고 싶게 또 만들어 놔요 애고는 안 그래요 애고는요 지금 나 당장 열받고 죽겠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것 같으면 막 퍼붓고 싶고 한번 깽판을 쳐보고도 싶고 아무튼 한 거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걸 애고가 억지로 참는다 그러면 애고는 병 생깁니다 억지로가 안 되고 이 모든 애고에 이런 분노 일체의 의심조여를 왜 공부하셨어요 마음법이 본래 참나에서 나온 작용이다 그거 왜 공부했는데 지금 써먹을 때 참나한테 맡기고 좀 쉬세요 이거 나만의 일이 아니다 이건 우주적인 일이고 참나가 나를 통해 일으키고 있는 일이니까 나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열받으신 거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참나가 지금 분노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참나가 우주 어딘가에서 분노를 형상화하고 있대요 에너지를 써서 그건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열받은 거 저 안드로메다 저편에서도 사실 알아야 돼요 중요한 사건이에요 내가 열받았잖아요 지금 참나가 폭발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본질적으로 여러분 참나가 작용하지 않고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참나가 알아차려주고 거기서 나오는 이 힘으로 여러분이 판단하고 하면서 에고가 무지와 아집으로 시야를 좁혔기 때문에 폭발한 거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건 모든 에고의 작용은 참나로부터 일어나는 사건 이게 나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요 약간 한 걸음 떨어져서 아버지한테 돌리세요 참나한테 돌리시고 아버지 이건 아버지 일입니다 참나 참나 대행스님식으로 주인공 이건 주인공이 할 일이야 하고 맡기고 좀 쉬시라고요 한 걸음 떨어져 보세요 망하기 밖에 더 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 맡겨보세요 5분만 맡기고 쉬시면요 참나랑 내가 딱 둘이 아니게 통했을 때 맡겼을 때 어디까지 맡기느냐 실제 평정심이 유지될 정도 맡겨야 돼요 맡겼다 그러니까 기분이 좀 알딸딸해질 때까지 맡겨야 돼요 고래야 표현하고 이런 거 누구 때문에 싸웠다 부부랑 싸웠다 맡기고 언제까지 맡겨야 돼요? 상대방이 이뻐 보일 때까지 맡겨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안 풀린 거예요 응어리가 이렇게 져 있어요 그냥 이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정심으로 대할 정도까지 누가 날 열받겠다 어떤 동료랑 내가 싸웠다 그러면 올바른 판단하기는 좀 힘든 상태라고요 맡겨 보시라고 나중에 뭐 노련한 보살이야 잘 능숙히 처리하겠지만 갑자기 그런 척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힘들면 무조건 맡기시고 언제까지 맡기느냐 내가 진정될 때까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맡기시는 그 선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평상시 나이 14시간 산매에 들어 48시간 들어 다 부질없어요 그렇게 드는 분이 시장 가서 작은 일로 막 얼굴 붉히십니다 바로 그 육바람일 할 때 선정이 안 나오면 편안할 땐 누가 못해요 편안할 땐 가만히 있어도 다 천국에 온 것 같죠 문제는 격전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그렇게 편안하다가 전쟁 났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벌써 마비돼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판단 마비되면 게임 끝나요 실전에 가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평상시 산매는 연습이에요 연습의 성격도 있는 거예요 진짜 실전이 닥쳤을 때 능숙하게 깨워서 아공, 복공, 구공, 육바람일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능숙하게 풀려는 연습이기도 한 거예요 평소에 깨어 있는 거 그런데 평소에는 48시간 깨어 있다 뭐 한다 자랑하시다가 작은 일을 하면 터져도 즉 심사에 심파에 조금만 요동이 일어나도 바로 딱 육바람일이 스탑 돼버리는 선정은요 보살도로는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소승적으로 집에서 혼자 계속 자기를 진정시키고 있는 것도 하나의 대승적인 행위예요 움직이면 폭탄이니까 집에 방안이 혼자 혼자 자가 폭발하고 계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몰라로 진정시켜요 돌아다니면 당기는 만큼 내가 악업을 지으니까 방에 있겠다 이건 대승적입니다 그냥 내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중생을 위해 안 나가고 있다 이런 거는 대승적인데 그냥 이게 너무 편해서 앉아 있다 그러면 이건 보살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뭘 해도 중생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건 보이는 모습 이상해도 그건 다 보살도예요 그러니까 그건 중생이 함부로 재단할 게 없어요 남의 것 뭔 속으로 그거 하시는지 모르잖아요 대승의 마음을 하고 계시면 그 양반 하는 거 보살이에요 그래서 유마경에서 보살은 마구니로도 온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요 남이 볼 때 마구니 같아 보여도 그 깊은 속에는요 중생을 위해 모두를 위해 그 짓을 하고 계시면요 그것도 보살도입니다 이번에 마블 영화 어벤져스가 애매한 게 악당을 너무 미워하다 보니까 거기 타노스가 보살같이 그려져 버렸어요 깊은 속으로 저걸 하시는 인류 절반을 없애하겠다는 이게 참 깊은 속으로 없애하겠다는 말을 하시는 사람들이 보고 나서 헷갈려 합니다 좀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뭐냐면 영화 그린 분들이 너무 거기다 어떤 사람한테 너무 도를 넣어버리면 사람들이 헷갈려요 보고 나서 악당인데 미워하기도 애매하고 또 맞는 말도 있거든요 그것이 참 신기하죠 악당이건 누구건요 뭔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살심으로 움직여 라고 하면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영화고 실제로 여러분 보살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잘해주는 사람이 보살 같죠 그걸 날 망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한테 되게 싫은 짓 싫은 소리 싫은 짓 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보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나부터 좀 잘하라 내 속 관리부터 잘하다 보면 그런 것도 알아봅니다 보입니다 악당 같은데 그 사람이요 사실은 보면 다 악당 같아요 대예수님 이런 분들 바리세파드 볼 때는 악당이에요 아니 자기를 열심히 그 사람이 그 당시 바리세파드는요 정결 운동이라고 정말 진지하게 천국 운동을 하신 양반들이에요 정결 운동이라고요 그 당시에 지상에 살면서도 천국에 사는 것처럼 우리 지내자고 식계명을 완전히 체화해내자는 운동을 일으켰던 분들인데 손도 안 씻고 먹고 계율도 어기는 사람이 자기가 하느님 아들이라고 니네 천국 못 간다고 자꾸 이러면 최악이죠 여러분 여러분 세계관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해를 못하면요 그 사람이 악당으로 보인다니 역사적으로 사대 성인들이 최대 악당들로 그 당시 사람들한테 여겨졌을걸요 기득권들한테는 저것만 없으면 내가 살겠다 하니까 소쿠라테스 사약 드셨죠 예수님 십자가 공자님 절대 등용 안 됐죠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녀도 가면 다 문 걸어도 잠그고 왕은 다 솔깃해요 왕은 들으면 공자 얘기를 들으면요 이 사람만 쓰면 내 나라가 태평천국이 된다니깐 솔깃하며 기득권들이 다 붙잡습니다 왕은 자기가 잘리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그래서 실제로 공자님 말씀이 안 먹힌 것 같죠 세상에 꽤 반향을 일으켜요 그래서 실제로는 공자님 제자들은 다 스카웃에 가요 고액 연봉에 공자님은 안 써요 왜 이 사람을 쓰면 자기들 위치가 불안한 사람들 옆에서 계속 간언을 해서 막아요 왕들이 흔들릴 때마다 쓰기로 했다 못쓰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아요 실제로 이런 양심적인 얘기가 안 먹히는 게 아니에요 왕들한테도 먹혀요 근데 그걸로 인해 손해보는 사람들한테는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일치단결해서 막 씁니다 그래서 원래 항상 군자가 하나만 나오면 일치단결해서 군자는 없애고 다시 싸우는 거예요 소인베를끼리 소인베를끼리는 서로 알거든요 딱 수준이 비슷하거든요 솔직히 너도 이것 때문에 이러는 거지 하면서 둘이 싸우는데 군자는 갑자기 엉뚱한 완전히 마인드가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그럼 얘는 빨리 잡아 죽여야 됩니다 일단 판을 깨버릴 사람이 등장했다는 거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 사람 제거하고 다시 자기들끼리 평소 싸울 때 공생, 싸우면서 공생하는 사람끼리 노닥노닥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정치인들도 서로 뻔하죠 진보, 보수 다 같은 술집 다니면서 같이 놀아요 밖에 나오면 또 진보, 보수 다 알아요 서로 그런 얘기를 한두 번 저도 들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딱 일치단결합니다 소인들이 군자를 보면 군자가 악당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 뼛속까지 지금 하시는 언행이 육바람일에 맞아서 양심에 맞아서 모두를 위하는 걸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양심도 이거 우주는 못 속여요 남들은 속일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 이러는 거야 그런 거 같죠? 속으로 더 들어가 보시면 안 그래요 나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보통 요즘 사랑해서 살인들을 많이 하시죠 널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막 데이트 폭력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겠다면 보통 죽이더라고요 미친 거 아닙니까 요즘 사회가 말이 안 되는 짓이죠 그럼 그게 뭐라는 얘기죠? 평소에 그럼 사랑했던 사이끼리 왜 저러게 됐을까? 자기 감정을 사랑한 거죠 이게 있어서 난 지금 너무 행복했단 말이에요 얘를 사랑하면서 애가 떠나겠대요 내 우주는 붕괴하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붕괴할 바에는 너를 없애겠다는 거죠 이게 애고의 극치에 가면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요즘 사회에 그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요 애고들이 정말 몰릴 대로 몰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사라지면 내 우주는 끝난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지금 요즘 함부로 데이트해도 안 돼요 혹시 딱 만났는데 내 우주에 너밖에 없어라고 정말 사랑해 하면 되게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사이가 틀어졌을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사람 지금 진짜로 그게 진짜 사랑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자기 감정에 대한 사랑이죠 너가 옆에 있어야 돼 난 너 가면 안 돼 이런 말들이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자기 우주에 나타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 잘되길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넌 정말 내 우주를 위해서 복무해야 돼 하는 사랑이죠 넌 나를 위해서 이 감정 계속 유지되게 해줘야 돼 네가 건드렸으니까 너 책임져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섭게 가는 게 들어가 보면 사랑 같은데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보수 보고 모르신다고요 그 속에 정말 상대방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보살 또 핵심입니다 그래서 육바람일은요 왜 에고로는 못 한다고 하느냐 에고가 뭔가 좋은 걸 해 보려고 해도 결국 함정에 빠져요 에고는 에고는 기본 여기 서 있죠 얘가 기본적으로 탐진 탐진 치로 작동합니다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내 우주밖에 몰라요 내 우주에서 원하는 게 있으면 이뤄야 돼요 못 이루면 분노해요 그러면서 더 어리석어져요 더 이상 어리석은 짓을 해요 여기 계속 이게 악의 순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고한테 뭘 맡긴다 에고가 육바람일 한다 그러면 탐욕 때문에 해요 내가 이걸 함으로써 뭔가 얻는 게 있겠지 안 얻어지죠 결과물이 그럼 분노합니다 어리석음에 기반한 육바람일을 하고 그 기반을 통해 어떤 엉뚱한 결과를 바라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분노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이 열심히 육바람일 한다고 해보자고요 십계명이 내용이 다 육바람일이죠 바리새파들이 욕심으로 육바람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네는 십일조하고 십계명 할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과 정의가 빠져서 꽝이다 니네는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사랑과 정의가 빠져 있다 인과 의가 빠져 있다는 얘기를 정확히 하세요 사랑과 공의 상황과 정의가 빠져 있다 인과 의가 빠져 있다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마음과 남한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빠져 있는 너희는 하나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십일조를 하고 어떤 계명을 지켜도 너희는 꽝이다 이 얘기를 가장 본질을 얘기해 주신 이거 사랑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망해라고 하는 걸 들으시면요 예수님이 악마로 보이는 측의 관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악마인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정성껏 정결운동을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본질이 빠져 있어서 본질을 얘기해 주는 성령의 힘으로 해야지 너희가 천국 가지 너희가 그냥 생각하는 너희 뜻대로 열심히 하는 건 너희 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야 천국을 가는데 너희 뜻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정말 듣기 싫은 얘기죠 저거 죽여버리자 라고 판단할 정도로 듣기 싫은 얘기지만 보살의 그런 말은요 들어야 돼요 진짜 나를 위하는 말이기 때문에 뼈를 깎고라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듣기 힘드신 게 이걸 들으면 내가 치욕 같다 그거 듣는 분도 참 나한테 맡기면서 들어야 돼요 진실이면 수용하자 하고 인욕으로 가시면요 놀라운 기적이라는 걸 수용하고 나면 근데 재미있는 게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편해요 참 나한테 맡기고 5분 정도 있으시면요 관점이 바뀌어 있어요 해보세요 실제로 관점이 바뀌어 있어요 마음이 평온해지잖아요 시야가 넓어지면서 관점이 바뀌어요 자명한 것들을 자명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단계만 가셔도 아까 열 받아서 찜찜한 거를 자명하다고 오판하고 있었던 것들이 보여요 다시 시야가 넓어지면서 자명한 건 자명하고 찜찜한 건 찜찜한 거야 이거는 나만을 위한 거고 이건 모두를 위한 거야 이것만 분간할 줄 아시면 다시 그렇게 엉뚱한 짓 안 하십니다 정신 차리고 내가 아는 한에서는 그래도 더 자명한 걸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인간들이 이렇게만 살면요 인류는 문제 없어져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겠지만 끝없이 스스로 반성하면서 살아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집니다 뭐 별의별 일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겪을 때마다 성숙하고 겪을 때마다 도를 닦아 버리니까 그런 문화가 정착하면 인류는 살만해 다이나믹 할 거예요 그때도 별짓 다 했을 텐데 인간은 끝없이 또 실수합니다만 실수할 때마다 어거지로 어거지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아버지한테 맡깁니다 참나한테 맡깁니다 하면서 연금술을 써서 살아나와야 돼요 자기 마음 잡철 같은 자기 마음을요 연금술은 이런 겁니다 잡철인데 한 방울 참나를 주입하면 어떻게 돼요? 승금으로 변해버려요 잡철이었던 게 그게 이게 연금술이에요 예전 어른들이 다 연금술 예를 들어요 동서양 막론하고 이 참나는 연금술 제가 번역한 수신결에 나옵니다 참나는 황금으로 만드는 그런 거랑 똑같다 번뇌를 우유를 치즈 같은 음식으로 만들듯이 번뇌를 승금으로 만드는 연금술을 쓰는 거랑 같다 연금술사가 되시려면 지금 마음 힘드실 때가 딱 좋아요 지금 딱 잡철이거든요 아주 녹슨 철들이에요 지금 번뇌 망상에 깊이 빠졌을 때 이거 승금으로 바뀌나 보자 이거 실험해 보세요 여기서 수없이 살아나오지 않으면 보살도는 멀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방에 계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움직이면 내가 폭발한다 근데 보통은 그러시지 않고 요령이 조금씩 나오실 거예요 하다 보면 오 이거 신기하네 딱 5분만 몰라 했더니 시커먼 먹구름이요 하늘에 막 이렇게 무섭게 할 때요 여러분 잠깐 눈 돌려서 딴 데보다 돌려봤을 때 저는 경험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어요 신기합니다 뭉쳤을 때는요 곧 난리나지라고 보여요 겁이 날 정도로 무서워요 흩어지고 나면 흔적도 없어요 구름이 우리 감정이 그래요 무서울 때는요 오늘 우리 집은 끝난 거죠 이제 뭐 아무튼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잠깐 몰라 5분 때리고 났더니 뭔가 이게 흩어지고 나면요 흩어지는 아무튼 기세가 꺾이기만 해도요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갑자기 가족들한테 고마운 거 뭐 한 거 떠오르면서 이게 확 달라져요 더 잘해야지 하고 끝날 수 있어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이게 이걸 알아내셔야 구공공부는 이거예요 제가 구공공부 하시는 최고의 팁입니다 아공복공은 참나 상태에서 내 생각감정우감을 알아차리고 보고 듣고 하면서 진짜 알아차리는 내가 있음으로써 생각도 돌아가고 감정도 돌아가고 오감도 돌아가네 이거는 더 쉬워요 진짜 어려운 게요 참나에서 육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아니 가만히 편하게 계실 때는 인거하기 쉬워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깨어있어요 이런 자비로운 마음 이 상태는 남한테 지짚고 싶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지금 깨어있으니까 깨어있고 자명한 거 같고 육바람이 나오네 지금 여기서 이거는 정말 어린이집 수준의 구공인가입니다 조금씩 깊어져야 돼요 유치부까지 가면 이제 좀 힘들 때도 겪어보면 힘들 때도 나오는가 이제 실험해보면 그래서 늘 나오는가 이게 모든 문제 해법이 되는가 이렇게 연구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만 해결해야 육바람일만 따라도 답이 되는가 우주에서 거기까지 가시면요 구공에 대해서 자명한 인가가 나와요 자명한 인가가 나오면요 뭔 일이 생겨도요 결과를 바라지도 않고요 나는 육바람일을 했는가 로 만족합니다 어떤 일이 복잡하게 얽히고 꼬였을 때요 여기서 난 어떤 이득을 낼 것인가가 아니라 여기서 나는 육바람일을 잘 완수할 수 있나 그 작품을 하나 만들 수 있나 이것만 보시고요 자기가 육바람일을 통해서 육바람일을 꺼내 쓰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꺼내 썼음에 만족해요 육바람일로 문제를 해결했다 거기서 오는 뿌듯함 이게 양심 덕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남들은 그게 재미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뭘 얻어냈어 어떤 성과를 냈어 이건데요 덕후들은 그렇잖아요 진짜 덕후는 육바람일 한 걸로 만족해요 너무 좋아요 육바람일을 자기가 했다는 걸로 뿌듯하고 성취감이 확 감돌아요 이 정도 되시면 여러분들 아마 그 정도 되시면 일지보살이에요 실제로 육바람일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만족하고 계시면 그렇게 쓰는데 만족하세요 거기서 오는 행복감이 다른 걸 이겨내게 해줘요 이런 분들은 지구에서 귀한 분들이에요 어디 갖다 놔도 진흙밭에 던져놔도 자기 영꽃 피우는 데만 집중합니다 영꽃 만드는 데만 아무리 주변에서 탐진치로 유혹해와도 안 흔들리고 자기 영꽃 피우는데 집중할 정도의 육바람일 힘은 갖추신거에요 그러니까 일지보살 그러는거에요 땅짓자를 했으냐면 공부가 굳어져서 땅처럼 단단한 토대가 형성됐다 거기서 후퇴할 수 없는 단단한 토대가 형성 그 전에는 토대가 좀 부실합니다 아침에는 일지보살가 됐다가 저녁에는 갑자기 저기 육돌을 막 삼계를 사막돌 헤매고 다니십니다 정신 잃어버렸다가 정신 찾았다 그래요 사막도 별거 아닙니다 아기 배고파 죽겠다 가래에 빠진 상태 아기죠 축생 눈 풀려 계시면 축생입니다 딱 금수 수준하고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요 밥 먹고 싸고 눈 풀려 있고 무기력한 상태 지옥 괴로워 죽겠다 잠깐 더 지금 무관지옥이라는게 뭐죠 그 고통이 틈도 안 주는 지옥이 무관지옥입니다 틈이 없어요 아프고 또 아프고 또 아파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계시는데 마음이 지금 몸이건 마음이건 통증이 안 끊어진다 그러면 무관지옥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무관지옥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또 축생계로 가요 눈 풀려서 계세요 그러면 또 다시 갈망이 생기면 그것도 못 얻으면 죽겠다 하는 아기계가 있어요 중생계잖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옥계에 있을 때도 깨어 계셔라 전반적으로 내 마음이 지옥계에 있더라도 신락같은 육바람이라도 분명히 붙잡고 계시라 그러면 상황이 변합니다 무기력할 때도 억지로 분발하려고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무기력한 중에도 정신 딱 모아서 참나한테 무기력을 맡겨버리세요 거기서 정진력이 또 나와요 지옥 같은 고통에서도 맡기시면 거기서 평안이 나와요 아기계 그런 갈망 속에 계실 때도 참나한테 맡겨보시면 마음이 진정되면서 또 시야가 넓어지고 그럼 다시 여러분 또 보살 돼 계세요 이게 끝없이 일어날 일이에요 매일매일 오늘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고 사라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이거나 육바람이라도 잡고 맡기다가 살아나오시면 여러분 육바람일 전문가가 되신다니까요 육바람일 전문가를 저희가 지금 이런 신사 문사 이런 과정을 통해 배양하고 싶은 인재가 육바람일 전문가예요 참선 혼자서 48시간씩 하는 분이 아니고 일 닥쳤을 때 깨어 계신 분 육바람일을 진행할 수 있는 분 깨어서 그게 우리가 원하는 선정이고 참선입니다 깨어서 육바람일을 관리할 수 있는 분은 일 없을 때도 깨어 계실 줄 알아요 그런데 일 없을 때만 깨어 있는 분은 일 생기면 못 깨어 있어요 정신 나가버려요 이러다가 집에 뭔 일 났어 그러면 난리 납니다 정신 아까까지 선정에 있던 거 다 날아가고 그러면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각 잡고 여러 조건이 맞을 때만 선정에 드는 분은요 현상계에서 육바람일을 자유자재로 꺼내 쓰질 못해요 이런 걸 실험해 보시라고 실제 그런지 내가 그래서 실험해 보셔서 육바람일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걸 응원해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기라는 거예요 우리 홍의각당에서 강조하는 기본기 아공 복궁은 다 육바람을 잘 하려고 토대로서 한 거예요 그것만 잘 하시고 있으면 안 돼요 아공 복궁만 잘 하셔서 일체가 참나의 작용일 뿐 하고 웃으시면서 앉아 계시면요 저희로서는 보살로서는 난감합니다 거기서 멈추시면 저기 좋은 암자가서 법궁 정도 얻으신 분은 확철 대우라고 큰 스님 대접을 받아요 그럼 절에 가서 일체가 참나랑 둘이 아니다 이런 거만 한 번씩 소리 지르셔도 역시 고승이다 육바람일 대화 좀 나눠보면 나는 빨리 집으로 가야겠다 오늘 약속도 있는 거 대화 잠깐 하면 힘들어요 대화를 잠깐만 나눠도 힘들어요 역시 고승은 좀 범인이 아니시곤 하고 갑니다 실제로는 육바람일 능숙한 도인이 없어서 그런 거죠 참나에서 육바람을 마음대로 꺼내 쓰는 분들이 안 계신 거예요 왜? 요공부를 안 했거든요 요공부 지도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대승경전이나 4대 성인들 경전에는 수두룩한데 실제로 이거를 현장에서 저는 지도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다 가면 명상법 아니면 막연한 경전공부 바리세파식 경전공부, 실천공부 아니면 그냥 오로지 명상을 위한 명상 힐링을 위한 명상 마음의 평화를 위한 명상 요것만 하고 계세요 요 두 개가 합쳐져야 기가 막힌 게 나옵니다 바리세파식 실천 아니고요 그냥 순수한 명상 아니고 두 개가 합쳐지면 예술이에요 이게 육바람일이에요 제가 육바람일 육바람일 하는 거는 그 안에 선정도 있고 보쉬도 있고 지게도 있고 인간의 모든 좋은 동목이 명상을 통해 하나로 터져 나오는 그 수행법이 육바람일이라서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성경 강의도 좀 올려야 되거든요 잠깐만 종교가 다른데 뭐 이런 분들은 여기 안 오셨겠죠 통 크게 들으실 분들이 오셨을 거라고 보고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뭐 짧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제가 하나를 빠트리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요걸 좀 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에 요런 말씀이 있어요 요런 말씀 막 예수님 그 말씀이라고 어디 길에서 들으시고 너무 놀래지 마시라고요 그 뜻을 아시면 좋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난감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리게 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날 위해 죽어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라는 게 예수님의 어떤 애고의 나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여긴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 혈육의 몸을 구원하고자 하다 보면 영생의 몸을 잃을 것이요 이겁니다 영생에 잃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욕심 하나 따라가다가 영생의 몸, 영원한 몸을 잃을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자신의 그런 애고의 목숨, 혈육의 몸이죠 혈육의 몸을 혹시 잃게 되더라도 하느님 뜻 따르다가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영생의 몸을 찾게 될 것이다 이런 센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도 한번 거기에 무슨 이치가 담겨 있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명한 생각을 좀 흡수하세요 여러분들이 26절 사람이 만일 원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에 그냥 읽으면요 앞뒤 말이 충돌이에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고 했는데 또다시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럼 또 내 목숨을 챙기란 얘긴가 여기서 자기 목숨은 영생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앞뒤 말이 비슷한데 의미를 이해해 보시면요 누구든지 제 몸등이 하나만 챙기면 영생의 몸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요 하나님 뜻을 따르다가 혹시 죽더라도 자기 몸을 잃더라도 그런 사람은 영생의 몸을 얻을 것이요 만일 원천하를 얻고도 그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지금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정말 소중하다 근데 아까는 그 생명도 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앞뒤 말이 좀 충돌나는 구절입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친구한테 여러분이 영생을 이겨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하나 생명만 너무 찾다가는 진짜 생명을 잃어버려 하나님 뜻을 따르다가 혹시 죽더라도 진짜 생명을 찾아 천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이깐디 이런 식의 얘기인데 앞뒤 말이 충돌나게 읽으시면 이거 아리까리합니다 어쩌란 얘기인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를 어떻게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지 죽여주세요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재밌는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관련해서 노자 50장에 노자 50장에 보시면요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생명을 따르는 무리가 열의 셋이고 죽음을 따르는 무리가 열의 셋이고 생명을 추구하다가 죽는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열의 셋이다 뭔 소리냐면요 30%는요 죽을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노자가 볼 때 30%는 살 길로 달려가요 근데 나머지 30%가요 살 길인 줄 알고 막 달려가는데 보면 죽는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무슨 이유인가 다들 죽음으로 향해 가는 이유가 뭔가 자기 생명을 살리고 잠이 두텁기 때문이다 애고 살리려다가 죽고 있다 자기 하나 살리려다가 죽음으로 가고 있다 오히려 양심을 따르면 살 길을 욕심으로 자기 혼자 살아보려고 하다가 사실은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도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생명과의 도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진리의 생명과 애고의 생명 우리가 애고의 생명도요 좀 초연하게 애고를 참나 차원에서 초연하게 보실 수 있을 때 애고도 잘 굴릴 수 있고 하느님 뜻에 맞게 우주의 뜻에 맞게 잘 살렸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모두가 산다 이런 관점에서 나 하나만 살려고 하다가는 다 죽는다 이런 식 관점도 예전 성인들이 해 주신 얘기니까 참고해서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